저는 오늘 소명자의 고난과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명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고 나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수시킬 것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수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있을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자연현상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유일신임을 믿게 하는 하나의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며 그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이 뜻이 없는데 해석이 없는데 NIV 보면 Without worry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겁니다 예고 없이 큰 폭풍우가 일어날 조짐을 보였던가 지상 악화가 있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예고 없이 닥친 현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명자에게는 반드시 예고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닥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른받은 이 소명자에게 예고 없이 닥친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끝까지 이 소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교에게 시험을 받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비로소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는 소명자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한 받았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두루다니며 가르치며 전파하고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택함 받은 소명자이고 제자이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제가 예고 없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고 없는 폭풍, 예고 없는 고난이 반드시 밀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자에게 이 예고 없이 밀려오는 이 폭풍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고 없이 닫힌 폭풍 앞에서는 그 이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폭풍 이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상기시켜야 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함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고친 예수님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영적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프랑스 소설가 로맹 롤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반낱 없이 이어지는 비참한 전쟁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예고 없이 닥친 폭풍 앞에 놓여 있다면 그리고 또한 비참한 전쟁 가운데에 지금 처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이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직접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가 어떻게 그 고난과 그 비참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권능을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시고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줍니다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송도님들 혹시 예고 없이 말도 안 되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때의 우리 송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떠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우리 송도님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늘문을 여시고 폭풍우처럼 부어주신 그 은혜의 때를 반드시 기억하므로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우리 송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것은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때에 나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다시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소생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복음,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이 동일한 말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묵상하고 깨닫고 놀래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놀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는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폭풍우가 밀려오고 고난과 질병과 그 환란이 닥쳐왔을 때는 나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배에 타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운행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큰 광풍이 예고 없이 일어났지만 일어났을 때 왜 예수님을 바로 찾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인생 가운데 큰 광풍이 불어닥칠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나의 경험과 감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큰 폭풍우가 예고 없이 닥쳐오는데 배가 깨지고 물이 배에 차오르고 있는데 있기에 바로 그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폭풍우가 밀려오면 바로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깨우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그 폭풍을 이기려고 합니다 폭풍을 해치고 거의 다 다다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배가 폭풍으로 깨지고 물이 차오르게 되자 자신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그때가 되자 그때의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믿음이란 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만의 노력은 포기하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임을 저와 우리 송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에게 겨자시만한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부여 받았기에 예수님만 찾고 내 모든 큰 문제와 해결해야 할 사항을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송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문제를 스스로 끝까지 해결하려면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빠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했고 이번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빠져 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총명하고 능력이 뛰어난 가로운 유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지적인 능력과 총명함은 바로 가로운 유다에 있습니다 가로운 유다가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가로운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았다고 최후 만찬 때 배제했습니까? 떡과 잔을 나누며 모든 삶 가운데 가로운 유다를 배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로운 유다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가로운 유다는 자신의 지식과 계획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팔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하고자 로마에 대항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은 한 번도 오차가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바로 회개했다면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극률이 여기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로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스스로 책임을 질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참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끝까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배가 부서지고 물이 차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꼬일 대로 꼬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받은 백성들의 뜻 향한 언약을 뜻을 변경시키십니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걸쳐서 추정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걸쳐 완수시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대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큰 폭풍 앞에서 나는 이 일의 소명자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명자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나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 앞에 닥친 산적한 고난과 환란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서 모든 고난과 환란을 해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지식과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의 큰 폭풍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바람아, 풍랑아, 잠잠할 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의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에게 닥친 고난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완수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혹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외로워하고 눈물을 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찾고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을 찾고 구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완수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요